저는 19회 이영호 인사드립니다. 다 잘 아시죠? 저희 우리 선배님들 체육대회마다 제가 리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너무나 저한테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음악 주세요. 박수 치면서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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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옛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누군 우리나래요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좁은 나인데 송송 반대로 또 오늘날 우연히 벅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릎춤에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좁은 나인데 공격하시면서 공격을 많이 추셔야겠습니다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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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자 이게 다 운동량입니다 오늘 쭉쭉 뻗으시기 바랍니다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라요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게 사랑하기 딱 좁은 나인데 한 번 더 사랑하기 한 번 더 사랑하기 한 번 더 사랑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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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좁은 나인데 사랑하기 우리 옆에 우리 선배님들 한 번 쳐다보세요 옆에 자 옆에 우리 선배님들 마음에 드십니까? 네 자 나는 마음에 안 뜨는 표정 하시는 분이 계셔 자 마음에 드십니까? 네 자 옆사람 한 번 쳐다보시고 내 얼굴 예뻐요 한 번 해봐 예뻐요 난 멋져요 예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선배님들이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셔도 오늘은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? 자 오늘은 무슨 날? 좋은 날 또 오늘은 무슨 날? 한마음 체육대회 날 자 왜 한마음이라고 하셨을까요? 한마음이 되라고 했을까요? 한마음이 안 되라고 했을까요? 한마음이 되라고 했을까요? 그래서 우리가 꼭 체육대회 제목을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몇 회? 13회 13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? 자 이따 우리 이성혁 강사님께서 또 퀴즈를 낼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몇 회인가 해갖고 자 힌트 줬습니다 벌써 자 이번에는 우리가 내가 머리가 아프다 할 때는 머리를 터치해 줍니다 머리 자 머리 머리 우리 건강박수에 비해서 머리 터치 자 머리 이게 머리가 아플 땐 머리를 터치해 주지 마 자 건강박수 자 머리 손끝 박수 되겠습니다 손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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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내가 머리가 아플 때는 꼭 손끝 박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? 자 내가 목이 뻐근하다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? 깍지를 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자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아플 때는 이렇게 양 날개를 부딪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자 여기 요거는 장박수 소화가 안 됐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소화가 안 될 때는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셨죠?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제가 오늘 많은 걸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허리가 아파요 화장실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 화장실에 가면 이게 볼일이 안 봐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냐 Y자로 화장실에 앉았습니다 앉은 자세로 Y자로 안에서 위로 하나 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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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변이 쑥 나옵니다 아셨죠? 자 우리가 변비 걸리면 팁 하나 더 드리고 갑니다 자 다시마를 아시죠? 겉다시마를 일곱 여덟 조각 자르셔서 생수병 큰 병에 그걸 유리병에 담으셔요 깨끗이 정수기부를 닦아서 담으시고 일곱 여덟 시간 숙성해 놓으셨다 그걸 아침에 그냥 하루종일 물 마시듯이 맞으시면 어떻게 되냐 예 잘 나와요 왜냐면 그 다시마에 들은 그 미끄미끈한 그 성분 때문에 잘 나옵니다 아셨죠? 자 우리가 이렇게 건강 박수 배우니까 좋아요? 자 우리가 이제 몸풀기 또 한 가지 우리 장수경의 어부바를 가지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아마 오늘 확실하게 몸도 풀고 퍼치 혈액순환도 되는 그런 체주가 되겠습니다 자 박수 치고 박수치고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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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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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어부바를 나의 사랑해요 Oh my boy 늘 가슴살 행위를 같아요 조그만 말로 전날 알죠 나는 너는 뭐가 좋은지 떨어져서 새 수 없어요 맘에 달라고 앞으로 달라고 툭툭한 듯을 보고 해요 저를 없어도 착한 내 사랑 내게 와요 내 사랑 동시에 나오신 분들 동시에 하는 센스로 기쁘다 나는 너는 뭐가 좋은지 충신도 함께 안아요 나 엉덩이 오브가 그래 부르바 나 사랑한 나의 어머바 어머바 그래 부르바 사랑해요 Oh my boy 다시 한 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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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브가 그래 부르바 오케이 오케이 미세국사 하늘은 맞서요 사랑한 나의 그릇 반대로 나의 만나면 뭐가 심한지 겨드릇없이 장난 만져요 멈춰 같이 있다보 너 우린 하려고 툭툭한 듯을 해요 원래 보아도 할래 보아도 저의 용인에 사랑해 가끔씩 에듬스런 닭새 문트로 부럽게 하는 센스로 있고 우리 이 새벽을 열어내는 김밥으로 그만해 불러내대요 어머바 그래 부르바 나 사랑한 나의 어머바 어머바 그래 부르바 사랑해요 Oh my boy 사랑해요 Oh my boy 어머바 그래 부르바 자 박수 자 어때요 못 풀어집니까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체육대회 하기 전에 거신나 여 détcha 그러고 네가 좋아 잊지 그 아 안 dat bueno father ij 손 folks 저도